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전에 비해서 오전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폐행성 디스크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이 많을수록 병원에 오는 확률이 더 많은데 급격하게 20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목에 안 좋은 자세, 스마트폰, 컴퓨터, 책상에 앉아있는 사무직, 운전 이런 자세들이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자세들이 아마 그런 원인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후군이라는 건 병은 아닙니다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일자목이 원래 우리 목이 C자형 커브에서 목을 15도 구부릴 때마다 한 4, 5kg의 하중이 2배씩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오랫동안 그런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역시 C자형 커브가 돼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뒤에 있는 후관절들의 퇴행성 변화가 과중화되고 무게가 그러니까 압박이 오래되면서 목의 퇴행성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기는 전초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은 처음에는 보통은 목이 아프다기보다 어깨 주위로 아픕니다 목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 그러니까 쿠션 같은 물렁뼈가 있는데 보통 뒤로 튀어나오면 손발이 어누라단다든가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든가 이상한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데 보통은 대부분의 목 디스크들은 그러니까 어깨 사이, 어깨 주위, 팔저림 증상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처음부터 주사 치료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운동치료, 물리치료, 약물치료를 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 주사치료를 시작합니다 주사치료를 하고 7, 8주 정도의 보존주육 치료만 해도 7, 80%, 90%가 환자들이 호전을 보이고 물리치료, 약물치료, 주사치료를 하면 충분히 증세호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존주육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럴 때 술 쪽취를 고려합니다 스워트폰을 안 볼 수는 없고 컴퓨터로 작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10분, 15분 늦어도 2, 30분 안에는 한 번씩 일어나서 목을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걸을 때 너무 정면 똑바로 바라보면서 상방 15도 보면서 바른 걸음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만 걸어줘도 목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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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